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즐겨보는 시간 방탄가! 요! 와 와 와! 방탄 가요! 어서 와! 방탄은 처음이지? 네 저희 지난번 방탄가요 남자 가수 댄스편 어떠셨나요 다들? 방탄 가수 댄스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에러였죠? 맞아 이걸 몰라가지고 아 진짜 그냥 선배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탄가에겐 방탄소년단의 트로트 거장 아이고 아이고 니가 트로트 거장였어 제가 트롯도 많이 왔는데 트롯을 베어부는 시간입니다 이번의 팀 배정은 키 큰 팀과 그리고 키 클 팀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뭔가요. 신박하다 야. 작은 팀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. 기분 나빠니까 키 클 팀. 호비가 종류가 작나? 제가 작은 팀으로 할게요. 제가 작은 팀으로 와요. 그래요? 그래. 우리 작은 팀으로 갈게요. 그러면 일단 작은 팀이야. 그러면 남준이 형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미야 너 이리 와. 너랑 나랑은 섞을 수 없어. 기름과 물이야.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팀을 하고. 키 크다. 그러면 여기는 키 큰 팀과 여기 키 클 팀.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. 상담사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네 그럼 오늘의 방탄가요. 브리. 트로트 교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 고요. 아 미치겠네. 아 잘한다. 아 잘한다. 아 잘한다. 자 럭비 선수 같지 않아요? 야 오늘 어깨 진짜 널 보고 있다 야. 네 브이의 트로트 교실 다들 트로트. 네 브이의 트로트 교실 다들 트로트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? 너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의 패배팀은 2대8 가르마르라고 네 엔딩 공연이 있습니다. 벌칙으로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그럼 첫 번째 트로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.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. 소리가 좀 안 들립니다. 얼굴 도와. 샤방샤방. 몸매도. 샤방샤방. 박형님. 형님의 샤방송. 와. 불러내여. 100번을만 실패해. 야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샤방샤방. 밀면서. 아 이거 신한데? 여기 있어야겠다. 머리 맞자. 가자. 아. 누구냐. 죽여서요. 아. 됐죠? 자 간다. 오늘의 빛나이. 뭐야. 아. 샤방샤방. 아. 샤방샤방. 좋아. 샤방샤방. 샤방샤방. 아. 샤방샤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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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. 죽여서요. 샤방샤방. 누구냐. 샤방샤방. 외략적인 일과. 한 여자를. 치고 치. 한나. 드림없어요. 오늘의 빛. 해. adiv Pad. trade. 해. 해. 정 morphine. 안 지'버슬은. 가즈. 나 BEN picking can play emu. 그루루는 Vらinis. V wasn't. R? Hem Pues line. 하스 라인. 이제 라인. 그루룹의 한 명이 possborn 사 AD. 와! 아, 대박이다. 야,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너무 별명이네요. 딩동, 근데 어떻게 지냐? 자,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. 무조건 아니야? 무조건? 무조건 누군지 몰라요. 빈틈 동양이 있어요. 아니, 나 받은다 얘가. 박상철 선배님의 무조건 발견 레츠고! 모르겠는데 더 이쁘다 이렇게 짜자자 짜자자자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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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짜자 짜자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자라 짜자 짜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자 제가 부른 거 앞에 또 가사가 있어요 자 앞에 앞에 가사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아! 아! 박상철 선배님의 생각이네 네 무조건 자 자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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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무조건 이야 짜자 짜자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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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사랑이야 나의 사랑은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이사 가야지 아 아 아 아 아 나의 사랑은 아 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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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근에다가 잠이 들게 아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당신은 나로 믿는 땡볼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즐거워 아 좋아 아 좋아 너무 좋아 잘하네 잘하네 자 바로 다음날 갑시다 역전입니다 역전 발전해주세요 팀 자 발전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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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발하세요 아니야? 응 발전해주세요 문제 4번 헤어지면 흔히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 좋아해요 사랑해요 야 이거 닭빙이다 야 이거 큰일이다 아 정욱 이 노래는 진짜 인정해 형 진짜 인정해 물으면 반충지 뭐야? 야 이거 드디어 써먹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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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드디어 써먹네 자 그러면 바로 마지막인가요? 네 마지막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피디님이 무작위로 하나 틀어서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앞에 나서 부르시면 돼요 들었던 뮤직 큐 피내리는 호남선 피내리는 호남선 피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빛 빗물이 흐르고 내 동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렛츠고 반짝반짝이는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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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없던 그 사람 말이었던 그 사람 그때 없던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뭐야? 이래는? 이래지도 아닌데? 모르겠네 그때 없던... 그때 만나갈 사람 박진우 너 오지마 너 하지마 내가 나 타이밍을 딱 잡고 둘이서 그냥 기억 속에 나 안 기억 속에 그때 없던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박진우 너 오지마 오지마 너 오지마 그 때 만난 그 사람 만날 순 없어도 여기가 고비니까 네가 해줘 만날 순 없어도 비대리는 보람설 신난다 맨 날짜에 저 때 없던 그 사람 그 날이 없던 그 사람 저 때 없던 그 사람 내 눈물이 그때 만난 그 사람 저 때 없던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너 지는 때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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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보낼 수 없어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겼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윤경이 한복했네요 오늘의 승리팀은 클팀입니다 많이 커 우리 큰팀은 이제 큰팀은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2대8 가르마를 자 벌칙장 풀어 나오세요 벌칙장 나온다 와 뭐야 뭐야 당신은 나의 것들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됐다고 가슴이 터져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이 약간 떨어졌나 봐 정신이 필요해요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뿐인 내 사랑 우리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의 장이란 말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신이 알겠습니다 진심이 필요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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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우정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